정신부터 승리하시면 정신승리라는 게 사실 승리는 아니죠 근데 뭐죠? 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지진 않았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괴로치면요 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양 하나 살아난 거랑 똑같아요 이 싹을 키우면요 이 양이 자라서 다 먹습니다 이거 하나를 잃어버리면 순음이 되면 양이 안 보이면 더 힘들겠죠 양 하나는 붙잡아라 싹은 붙잡아라 그 놈이 다시 잘하면 된다 정신승리라도 하라는 건 이건다 이 승기는 붙잡아야죠 내가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승기 하나는 붙잡아야 다시 이기지 안 그러면요 나가 떨어져서 못 일어나요 이 승기를 사라져버린 이게 순음으로 사라져버렸을 때 이 승기 하나 양기 하나를 다시 살려내는 법이 주역에서요 이 일요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불원복이라고 멀리 안 가서 돌아왔다 얼마 다행이냐 순음이 됐다가 양 사라졌다가 다시 양 하나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불원복이에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온다 빨리 돌아오게 하는 법이 뭐냐 몰겐자에요 몰겐자 해야 빨리 돌아와요 몰겐자 하면 양 하나가 다시 돌아와 있어요 정신 승리가 돼요 이걸로 승기를 잡고 승리감을 맛보면서 진짜로 승리하는 겁니다 밀고 나가가지고 이제 학계를 넘어서 한 개까지 올라가면 양이 치고 올라가면 벌써 보세요 여기서 양이 치고 올라가서 밑에 있는 세 개만 먹어도 지천태계 태평세상 온다는 지천태계가 와요 세 개만 양기가 쌓여도 벌써 승리가 이미 예상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양기 하나를 잡아가지고 키워낸다는 게 하나라도 붙잡아서 키워라 다 내주면요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때 몰겐자라도 하시면 난 아무것도 승기 잡을 게 없어 아무것도 내 장점이 없고 내가 나은 게 없고 내가 갈 선택할 여지가 없어 내가 갈 길이 없어 했을 때 몰겐자하고 하나 딱 잡아내면 승기를 잡죠 그래서 치고 나가서 지금 1, 2, 3, 4, 5, 6이면 3 넘어가면 51% 이상 승기 잡는 거 아니에요 승기는 잡으세요 재강이 들으신 걸로 아니야 주역이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자명한 게 있어 나는 봤어 양톡에서 봤어 이게 승기예요 이게 정신승리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승기를 잡았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에요 이거 시작 잡아놓으면 반 예상되어 있는 결국 다 먹고 끝나요 완전 건깨를 만들고 끝날 거예요 결국에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시작이 반이냐 양 하나가 돌아왔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 하나 돌아왔잖아요 양 3개 먹으면요 이거 먹었으면 이거 3개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 먹으면 지천태깨 태평세상태깨가 오고요 여기까지 먹었어 지금 51% 넘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4개 지나서 6개까지 나갔으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건깨까지 죽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끝까지 봐주시고